대규모 펀드 자금 환매를 중단한 라임 자산 운용이 2,500억 원에 달하는 개인 투자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했습니다. 라임 운용이 투자한 미국 해지펀드가 금융 사기로 자산이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해지펀드와 직접 계약한 곳이 신한금융투자이고 자금을 모집한 곳이 라임 운용인데 이 두 회사가 해외펀드 부실을 숨기고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.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1월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한 해외 무역펀드 한 곳은 돌연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고 환매 신청도 받지 않겠다고 라임 운용 측에 통보했습니다. 이 해외 무역펀드에는 라임 운용이 모집한 개인 투자자 돈과 신한금융 투자에서 대출받은 돈의 40%인 2,400억 원가량이 투자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2,400억 원이 들어간 해외 무역펀드를 운용하는 IIG라는 투자회사가 다단계 금융 사기인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며 투자금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. 여기에 투자된 돈 2,400억 원이 모두 때일 위기에 놓인 건데 채권자인 신한금융 투자가 자금 회수에 우선권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. 문제는 이 무역펀드 구조상 신한금투가 해외펀드 부실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. 이에 금융당국은 신한금투와 라임 운용이 공조해 무역금융펀드 수익률을 조작해가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이 두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 한편 라임 운용은 무역펀드를 포함한 모펀드 총 3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를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부실 투자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